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메가. 전국대회. 메가전. 아니야. 전국대회. 리디한테 해줬잖아. 리디가 2위에. 맞다. 맞다. 그 어렵다는 어떻게 보면 어쩌다이에요? 본능이야, 본능. 그 어렵다는 스토브 먼트에요? 니가 정말 어떻게 해. 너무 과자 작았다고 했잖아. 우와. 우와. 콤보가 왜. 안타깝고. 와우. 이야. 저기 드러보는게 뭐? 이상하게 만들었어. 잠깐만 이거 결승전 아니야? 그때? 결승전 부리지 마. 4강 4강. 결승전 때 있잖아요. 동일이 형 이랬는데. 뭐야 이거였잖아. 동일이 돈 많아가지고. 아이고. 와아. 똘이. 와. 똘이요. 도이. 야. 유압. 허루가. 이거 똘이 한 방. 이생호 똘이 한 방. 똘이 한 방. 어? 똘이야. 니가 하고 스치면. 두프로 잘 죽겠다고. 하지 어떤 전에. 바다다, 바다. 튿고 있었는데. 아하하하 뭐야? 아아 야 저 옥지 옥지 으아아아아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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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런! 펜트! 야 1대 0, 1대 0 역시 동영상을 알아 동영상을 알아? 동영상을 알아? 퍼포먼스 퍼포먼스 야 이거 사람들과 같이 어 게시판 대박 나겠는데 진짜 재밌는데 이거 누가 되고? 저 263팩을 누가 만들었을까? 형! 야! 나는 아직 나는 벽이 없어서 저거 없어서 봐야 되는 것 같아요 형! 우리 형보다 덜 무섭어 무슨 안심하고 공격, 와서 공격하는 게 악마 말이야 야 너 무서워서 가겠냐? 끝까지 끝까지 무슨 말이야 야 뭐야, 폭풍을 갖고 방금 나 포봤어 무서워서 가겠냐고 이야, 저거 정말 빠르다 아이고, 아이고 아, 나쁜 마음 이야, 안 봐봐 서로 나쁜 마음을 시켰어 서로 나쁜 마음을 시켰어 서로 나쁜 마음을 시켰어 믿어야지 서로 착한 마음 야 칼떡으로 들었어 웃는 거 아니야, 저거? 저거 진짜 생각을 가려고 해 야 진짜 좋다 아, 너무 멋지다 우리 집에 가 잠깐 오오 아 아 아 진짜 떨깨한다 이거 진짜 이후만에 둘이 결국 다 됐어, 진짜 아 우와 이게 너무 잘했어요 여기 있어요 억지로 부를텐데 아니야 하나가 더 있어 이게 저도 말고 저거 포트 피치맨 정도만 냈어도 억지 부려 바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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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벽으로 가 벽이 없지 저기 스티브가 발 떴어 스티브가 발 떴어어 지금 1대1 치자 게임 치자 1대1 이것도 2대2까지 갈거에요 2대2에 2대2까지 갈거에요 2대2에 2대2까지 갈거에요 상상분째 해야돼 두번이신거에요 여기 몇강부터 독한거에요? 16강 예선도 좀 있어 어떤거에요? 야 저걸로 하지 않았나? 아니 나 왜 맨날 해보 하였어? 해보? 해보는 아 됐어 자 여기서 억지 나온다 아니 그러니까 억지 나와 억지라니까? 억지 나온다고 했지 억지 나온다고 했지 아퍼 아파 억지 나온다고 했지 억지 나온다고 했어 억지야 억지 진짜 어 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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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에이처럼 억지쟁이야 야 짐넘서 여기 있으나 아 저거 어 뭐야 저거 잡기를 잡아? 이거? 아 이거 아이고 이 기원서 부를 반면하게 생각하고 있어 아아아ㅏㅏㅏㅏㅏilles 아하ㅏㅏㅏ하ㅏㅇ 와 날라가간 걸 쳤어 또 으아아아 아 백스처럼 국수전 성감 would 이거 방금 첫 거 뽀였어 첫 거 뽀 야야야 1등이 10만원인가? 2등이 5만원인가? 맞아요? 모르겠어요 왜 몰라요? 봐야죠 역시 배웠어 가네 악마 부활이야 악마 부활 제미리 반 악마바리 깜깜어 생각도 안해지다 아까부터 피하려고 싶었어요 오 위험했어 야 이거 벽이 감각이네 야 나왔어 나왔어 반짝이야 아 진짜 그 어렵다는 뭐지 그 어렵다는 스키북 원투레다 집어넣기 기본 스킬야 기본 스킬이 제일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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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엳 저런 센스 봐 야 저거 점프 높이 해? 화나기야? 어어 어어 안 맞다 어떻게 안맞죠? 안맞은.. 6 끝인가? 3 끝인가? 바로가? 바로가? 다같이 한번더 바로가? 바로가? 바로가?